몰라, 묻지마 다 끝났다니까? 야, 완전 끝났다니까? 걔가 뭐라는 줄 알아? 치, 죽겨 진짜 뭐? 사랑도 유통기한 있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 유통기한 내가 먼저 끝냈지 어? 품질 유지기한? 얘도 기한이 있구나 넌 끝낼 수가 없겠다, 신선해서 국내산 원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클레도르 클린 라벨 역시 신선한 게 좋네 자꾸 자꾸 끌려 클레도르